Q. 폭행으로 고소하실 분, 손 강화수 광협 1팀장 이강현입니다 최우수 경건입니다 폭죽 폭행하는 법으로 체포한다 살인범 잡아버렸던 이후에 한승으로 마두를 참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비밀로 경찰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서 터 내 수사에 방해가 되면 너는 죽는다 원래 저렇게 막 강압적이고 짐없다라고 그러냐? 아무나 막 잡아오면 범인일 것 같지?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 이 경감? 가자 이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아 수사가 작나요? 강요해지는 거였어요 루터 잡아야 되는 거였어 시원팀 대행시키세요 이놈들 무조건 우리가 잘난다 쏘아! 싸울 거면 내가 네 편 할게 저놈들이 범인이야 척